아 아 시술 갈래 자 먹방 쉽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볼 저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아시죠 매운 거 잘 먹는 거 저 무슨 뭐 신사동 짬뽕이니 뭐 디진다 돈까스 이 우리나라에서 매웠다 맵다는 걸 제가 다 도전해 본 사람인데 아 야 아 미식 장인 라면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매우니 주의하세요 스코빌 지수 많이 써 있네 스코빌 지수 많이 천 자 패키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2개 들어있네요 2개 와 더 미식 더 미식 미식아 미식이 라면이야 미식아 미식이 라면이야 미식이 라면이야 방송 도와줘 이게 원래 장인 라면 이라고 더 미식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것보다 1.5 배 더 맵고 여기 주장하는 것은 인위적인 맵기가 아니라 브루토졸리아 에 처양 고추 베트넌 고추 등등 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맵게 만들었어요 그 제가 어떤 모 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캡사이신 맛이 너무 강해서 천연 재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물 일단 끓여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qr 코드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qr 코드 있는게 qr 안되요 나는! 자 여기 있네요 참여 방법 더미식 매움주의 장인 라면을 먹는다 챌린지 문구를 나만의 스타일대로 한번에 읽으면 성공 성공 영상을 매움주의 장인 라면과 맵장인 챌린지 해시태그와 이렇게 올리면 된다네요 최강의 맵장인 3인과 세 명이 qr 코드인과 함께 qr 코드인데요 맛이 좋아야돼 덤크미고 먹으면 맛이 좋아야돼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면입니다 면 넣고 여기 다 견고 붙어있어요 주의하세요 그간의 매운맛이 가득 담긴 국물로 굉장히 맵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게 있죠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냉면은 차갑게 먹어요 얼음 동동뒤워놓고요 뜨거운 라면은 삐붓게 먹는거에요 그릇에서 불지 마시고요 퍼서 입에 넣습니다 다르니 맛있는데요 셔틀은 그냥 맛있어요 매운게 해가 아직 안 느껴져요 우... 옆에 두 번 들어가니까 갑자기 아 맵게가 확 느껴지네요 하... 후 아 아 땀 땀 땀 이거? 이거 다 될 수 있습니다 라문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누가 라문을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어 먹라 캡사이시나 이런 게 전혀 안 느껴지고 그냥 그냥 내가 청양고추 이렇게 송송 썰어서 넣은 거 있지 그때 넣은 거 그 맛이 나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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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면 자체가 맛있어 면이 진짜 맛있어 이거 극강이야 내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농담 아니고 내가 먹어본 라면 식감 중에 제일 좋아요 쫀쫀쫀쫀한 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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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트넘 고추 통 페페로치노 그게 바로 더미식 매움주의 장인 라면 맵 장인 인증 저에게 도전장을 내민 더미식 장인 라면이었는데 너무나도 흡족했던 좋은 승부였습니다 매운 것도 맵지만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챌린지도 하고 있다니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셔서 XX팀이랑 XX팀 갈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알아요 이 광고 보고 나도 합류할지 몰라 나도 가져와 여러분 하남자죠? 맵찔이죠? 이건 못할거에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니가 해봐 미식아 미식아 미식이라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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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料理